국힘 내부에서도 김건희를 향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석에 김건희의 충격적인 모습이 발견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김건희를 두고 김건희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원들이 김건희가 구설수 만드는 것에 대해 붕괴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포대교 가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국민들 사이에서 김건희의 이 사진을 두고 대통령실 뉴스룸이 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이냐는 비판이 나왔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그 어떠한 불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김건희에 대한 여론이 점차 악화되니 결국 내부에서 마저 김건희에 대한 지적을 참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종혁 뿐만 아니라 홍준표 신지호 전략기획부 총장 또한 김건희의 등장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국기밀각에서는 김건희를 짐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덩이 김건희가 추석 연휴에 강아지를 데리고 심약 개 산책을 즐겼다는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경호원 약 5명을 데리고 새벽에 강아지 산책을 다녔고 김 여사는 주류 할인 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국민들은 의료 대란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주류 할인 행사에 관심이나 가지며 새벽까지 경호원을 데리고 대통령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이 김건희를 좋게 볼래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김건희의 일거일투족 모두 제보가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심이 일화하자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큰 건이 터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자의 육성이거든요. 밖에서 제3자가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의 측근이랄지 대통령실의 내부자의 육성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의 육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일주일 안에 지금 두 개의 특종을 예고하셨어요.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줄줄이 나온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 하나 정말 거기에 심지에 불이 붙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이너마이트는 계속 공급이 된다. 어느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보면 대통령실 내부의 육성 파일이 음성 파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이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